진짜 내 모든 걸 걸고 말아갑니다 빚 갚을 때까지 안 해 제가 쌀로 다닐 겁니다 어? 있는 걸 써야지 내가 들고 있잖아 산 게 아니잖아 그럼 뭐다? 공짜다 쎄하다 아아우 얘가 유난히 안 돼 강아가 20%에 쫙쫙쫙쫙쫙쫙쫙쫙 붙어야지 무슨 어? 쭛됐네? 마트? 지금 보시면은 제꺼 막 사이클 끊기는 거 있죠? 나 이거 특화값 봐봐 박살나기 있거든요? 지금? 팔찌는 팔찌 먼저 좀 해줘야겠다 5편? 5편? 5편 보냈으니까 보여주냐고? 보여줘 이거 뭐야? 아.. 아.. ㅅ.. ㅅ.. 벌써부터 썸네일이 나왔네요 행복한 꿈임 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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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 왔다 CC 안 가져왔다 오 복 제발 와 이거 점멸기 담으면 잣대는데 이거 아 아휴 3코인이야 3코인 3코인이야 천천히 야 오 오 오우 씨 피했다 아휴 씨 느려서 공격을 못 하겠네 아휴 씨 못 버틸 텐데 와 버텼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막판에 너무 쫄았나 노템 시간 3분 1코인 2천개 마지막 기회 갑다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 오늘 리프 안 가요 이거 깰 때까지 넌 뒤졌어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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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어요 아 이거 전부터 다시 해야 되나봐요 내부 노블량을 못해요 넌 뒤졌어요 해봐 해봐 해 젠장 쟤 아 너 나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제발! 죽어, 이씨! 상처뿐인 승리였다 깔끔했다 아 수바 왠지 한 번 더 누르면 오뚜기 뚫을 것 같은데 갓뚜기, 이씨! 끝내자, 두 개로 그냥 가자, 그냥 뭐 이거 필요하냐 야, 어차피 내가 잔열이야 내부 딱 들으세요, 내부 리퍼 들어가 아까 창술로 엄청난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, 노베템 아니야! 아, 지랄 아니야! 아니, 노베템 아니라니까 뭐야? 이게 짐승의 카운터인가? 어? 짐승새끼 흐흫 아니, 가만히 좀 있어라 뒤져 끝, 끝, 끝 오, 뭐야? 타이밍 보소? 닫기 힘들지? 아, 제발 나 그냥 주면 안 되냐? 진짜 제발, 제발 부탁드립니다, 제발 리퍼 개성 하나에서 씨댕 저 사람들 눈에 불키고 입찰할 거야, 이제 끝, 끝, 끝! 끝, 끝, 끝! 끝, 끝! 끝, 끝! 끝, 끝!